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30일 뉴욕시장 마감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 7월인데 웬 4분기냐 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끝난 전해기 토탈로 했을 때 4분기 실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4, 5, 5, 6 이게 4분기가 되는 겁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다 증가했는데 시간에 의해서 급락을 했죠. 급락한 이유는 애저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29%밖에 안 됐다. 원래 애널리스트 예상은 31%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AI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AI가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클라우드 전체의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작용을 하면서 시간 외에 7%, 8% 가까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간이 들면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하락폭이 2%대로 급격히 좁아졌거든요.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카펙스가 엄청난 겁니다. 카펙스는 자본지출이라고 하죠.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토지를 사고 건물을 사고 공장 설비를 들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니까 칩을 사는 거를 자본지출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엔비디아 칩을 얼마나 샀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요거는 22년 해기 요거는 23년 해기 작년 6월달에 끝난 거고요. 요거는 24년 해기 올해 6월달에 끝난 거죠. 괄호 안에 보시면 숫자가 4개 분기 토탈 자본지출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292억 달러가 됐죠. 그러니까 21년 9월에 끝난 거는 74억 달러가 됐고요. 그때 12월에 끝난 건 68억 달러. 그리고 22년 3월에 끝난 거는 63억 달러. 22년 6월에 끝난 거는 87억 달러. 다 합쳐서 292억 달러. 이때는 이렇게 지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23회계는 어떻게 됐냐. 22년 9월에 끝난 1분기에는 66억 달러. 비슷하죠. 아직까지. 그리고 2분기에 12월에 끝난 그러니까 22년 12월에 끝났을 때는 68억 달러. 그리고 작년 3월에 끝난 3분기에서는 갑자기 78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4분기에 들면서 작년 6월 말에 끝난 분기에서는 107억 달러로 전혀 없었던 자본지출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추세가 작년 9월에 끝난 1분기에서는 112억 달러로 약간 늘었죠. 이렇게. 그리고 연말 12월에 끝난 2분기에서는 115억 달러로 약간 늘었죠. 그리고 올해 3월에는 140억 달러로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본지출이 이제 뭐 더 이상 늘지 않겠지. 그러니까 AI 비관론자들이 예상한대로 치입을 뭐 설마 더 사겠어? 더 이상 AI는 거품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논리가 맞으려면 자본지출을 줄이든가 약간 둔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놀랍게도 6월 달 계산해서 자본지출을 19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50억 달러를 늘립니다. 엄청난 점프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7워부터 시작되는 25회기 연도에서 전체 자본지출을 24회기의 557억 달러보다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것도 큰 폭으로.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외과의 비관론자들은 AI가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라도 자본지출이 둔화되지 않겠냐 이쪽으로 보고 있어서 주식을 던질 준비를 했고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몇 가지 상황을 콕 집어가지고 이게 이제 비관적인 어떤 요소로 활용을 했는데요. 막상 이제 자신감을 보니까 우리는 당장의 수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해서 익스펜디치를 늘려서 칩을 막강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중에 돈 버는 것은 생각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강하게 표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아닥을 할 수밖에 없죠. 구글이 저번에 왜 빠졌냐면요. 구글은 이제 12월 결산 범위인데 3월에 끝난 1분기에 120억 불 지출을 했었고요. 2분기에는 130억 불로 6월 달에 끝난 거의 증가폭이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 금액은 큰데 확신이 없으니까 증가폭을 적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억우심을 가진 거예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자신감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AI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구글은 빠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 의해서 반등을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하니까 실적이 별로였던 아리스탄 네트워크스도 시간에 주가가 반전을 했죠. 주 매출처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카펙스 증가는 아리스탄 네트워크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이 말고도 여러 가지 반전 요소가 있는데요. 그동안 AI에 대해서 비관론을 펼쳐왔던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자본지출은 너무나 과도하고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매출도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도 급격히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지금 AI의 가장 선도적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속도를 늦출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반도체 증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